여기 보시면은 이게 지금 이번 주지 않습니까 서울에서 긍정이 또 빠졌습니다. 부정 올라갔죠. 선거 끝났는데. 선거 끝난 다음에도 이게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다. 직전 주에 보시면 서울에서 빠졌죠. 서울에서 빠졌습니다. 그 전에 서울에서 살짝 좋아졌을 겁니다. 좋아졌죠. 좋아질 때 서울에서 좋아졌을 때가 긍정이 39였거든요. 선거를 끼고 한 조사에서는 33, 33. 긍정이 평균하고 똑같아졌죠. 서울에서. 이번 주 서울에서 더 빠졌습니다. 25입니다. 이게 심상치가 않네요. 수도권 32. 이 상황에서 선거 끝나고 액션이 있어서 우리는 반성합니다. 성찰하겠습니다. 한 다음에 서울에서 올라줘야 그렇지 않습니까? 수도권에서 올라줘야 이게 말이 되는 건데 그렇지 않아요. 이거 그러면 출마자들 입장에서는 출마해보나 마나 아니에요? 공천받아. 빨간색을 탈색해서 흰색으로. 김태호 후보도 하얀색 입고 다니는데 이번에. 김태호 후보도 혼자 하얀색이었습니다. 그래서 탈색을 해서 순백색으로 백의민족으로 출마를 해야 겨우 어떻게 됐었는데 만약에 탈색으로도 안 된다. 이렇게까지 국정긍정률이 수도권에서 빠지고 계속 빠진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탈색이 아니고 탈당으로 간단 말이에요. 탈색이 아니라 탈당으로 갈 수도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 출마해도 국민의힘 간판다고 출마하면 안 되니까. 아니 후광효과가. 이거 후광효과가 뒤에서 쫙 빛이 돼야 되는데 뒤통수로 그냥 때리는 거예요. 대통령 후광효과가 뒤통수가 되는 순간. 이거는 탈당을 해야죠. 탈색만으로는, 잠바 탈색만으로는 부족하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이 상황을 봐야 된다. 이것도 이런 수치도 아마 대통령실에서 판단을 하고 있을 텐데. 판단을 해야죠. 그리고 이거는 대통령실에서는 관리의 지표인데 수도권 출마하시는 여권 정치인들은 이게 밥그릇 문제입니다. 그렇죠. 중요한 문제고 여론의 흐름을 정말 세심하게 출마 예정자들은 보고 있을 터인데 이게 이렇게 이어진다? 그러면 정말 사실은 12월에 신당창당설 이게 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유승민, 이준석 등등에서 나오고 있는데 그게 현실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지금 흐름을 보면. 그러니까 이게 국민의힘 지지도 이거보다 대통령의 지지율이 어떻게 되느냐. 이게 앞으로의 전국에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저희가 지금 대통령 지지율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30% 긍정인데 그럼 왜 긍정평가했고 왜 부정평가했는지 이유를 저희가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유를 보면 또 저희가 구체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데 이게 눈에 들어온 게 있네요. 대통령 직무수행 긍정평가 이유를 봤더니 긍정평가자가 304명. 20%대 갈 수 있었네요. 그렇죠. 이 수치만 보면. 30.4니까. 눈에서 빛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보니까. 박정희 기자님. 306명, 7명 이것도 아니고 8명 이게 아니고 4명. 아슬아슬했다. 아슬아슬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긍정평가 이후 자유응답입니다. 주관식으로 어떻게 대답을 했습니까? 여기서 이제 외교가 좀 빠졌죠. 빠졌는데도 가장 높은 비율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시면 하나 새로운 거. 긍정평가 이후 중에서 의대 정원 확대가 2% 올라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생각할 때 의대 정원 확대를 잘 가다듬으면 다듬어서 지역적 안배라든지 조금 여론 추이를 잘 파악하면 여기에서는 상승 포인트가 하나가 있을 거예요. 상승 포인트가 보인다. 그게 이제 의대 정원 확대입니다. 단일 이슈로 2% 나왔단 말입니다. 이거는 괜찮죠. 적지 않죠. 적지 않은 거다. 이 얘기는 지지자들 중에서도 있지만 이거는 이제 중도에서 끌어올 수 있는 여지도 일부 있을 수 있다. 그런 거는 하나 있습니다. 다만 이제 여기서 보시면 방금 말씀 주신 것처럼 부정평가자가 훨씬 더 많고 경제민생물가 이거는 꾸준히 나와요. 꾸준히 나오는데요. 이게 연말에 갑자기 치솟는다면 이거는 이제 백약이 무효 상태가 되죠. 지금 오늘 환율도 그렇고 어제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동결은 했지만 미국이 또 심상치가 않아요. 미국 경기가 계속 뜨겁기 때문에 이번 11월 초에 발표되는 연준의 금리, 기준금리가 오르지는 않을 수 있어도 오를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은 계속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우리 경제 주는 파급 효과. 가뜩이나 지금 주담대 대출 늘어서 돈 쓸 게 없는데 또 물가도 환율 올라가고 있는데 기름값도 올라가고 있는데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부정평가 이후 1위예요. 사실 이게 잠재되어 있지만 이게 이제 물 위로 떠오르러 와서 폭발하는 순간 이게 걷잡을 수 없어요. 걷잡을 수 없다. 굉장히 심각하죠. 그래요. 이거 심각하죠. 그래요. 경제민생물가가 앞으로 지금 윤 대통령도 민생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게 어떻게 될지에 따라서 이게 출렁일 것 같은데 글쎄요. 10월 20일 앞으로 연말로 갈수록 점점 더 상황이 안 좋아질 것 같아서 걱정입니다. 그게 이명박 대통령 시기에 초장의 촛불 시위로 그냥 폭락했다 이렇게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숨은 사정을 좀 보면 노무현 대통령 시기에 경제가 안 좋았다 안 좋았다고 하는데 꼭 그렇게만 평가할 건 아닙니다. 노무현 대통령 시기에 국제 유가가 인상 많이 됐거든요. 그런데 국내 유가는 그나마 완만하게 인상이 됐거든요. 그런데 이명박 대통령으로 정권 교체가 되면서 유가가 폭등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환율이 환율이 땀을 댑니다. 그랬었네요. 그때 그렇게 됐습니다. 지금하고 좀 비슷하네요. 상황 자체가. 그때 그거를 나중에는 이게 리만 브라터스 사태라고 해가지고 얘기했는데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는 리만 브라터스 사태라는 2008년이고 그 2007년에 당선돼서 2008년 초에 집권하지 않습니까? 그 과정에서 악재 중에 악재는 한미 FTA에 대한 관리 문제인데 그게 이제 소고기로 터진 거고 그렇지만 그 전부터 노무현 대통령 시기에 어떻게든 유지되고 있던 경제 지표가 확 박살나요. 당시에 아직 기억들 하실지 모르겠는데 유학 보낸 집안에서는 심지어 말입니다. 아니 달러가 두 배가 돼서 2천 원 되고 막 이러니까 다 돌아와라. 돌아와라. 이 상태가 되고요. 그 NK 트레이드 자금이라고 혹시 기억들 하실지 모르겠는데 N화가 일본에서는 이게 이자를 못 받으니까 돈을 어디다 빌려주냐면 한국에다 엄청 빌려줬어요. 그것도 전문직 종사자들. 그래요. 뭡니까? 의사들이 개업한다고 그러면 돈 가져가시라. 그래서 우리한테 돈 이자 조금 주시라. 이렇게 했는데 그거 빌려다가 개업한 의사들, 변호사들 난리가 났습니다. N화도 폭등했거든요. 아 그 당시에 이거 쉽게 볼 게 아니에요. 지금 경제 민생 물가 말씀하시면서 지금 금리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환율 말씀하셨잖아요. 이게 만약에 이번 연말이나 내년에 충격이 있으면 백약이 무효입니다. 백약이 무효예요. 그거는 선거 개표할 필요도 없죠. 그렇게 되면. 그래요. 그러니까 외환위기급으로 이렇게 우리 경제가 어려워질 것이냐 말 것이냐 야당에서는 우려를 하고 있고 국민의힘에서는 왜 이렇게 경제 심리인데 왜 이렇게 불안하게 만드냐 이렇게 또 반박을 하고 있는데 국민들이 느끼는 여론의 흐름을 보면 걱정하고 있다. 걱정 엄청나죠. 걱정하고 계시다는 거 어쩔 수 없는 거니까요. 그만큼 정부가 제대로 된 대책을 내놨으면 국민들이 믿고 지켜볼 텐데 그게 아니라 걱정을 하고 있어서 할 수밖에 없죠. 할 수밖에 없어서. 그래요. 부정평가 1위는 민생 문제 물가 문제 계속해서 아마 이게 이 이슈가 계속 나올 것 같고 그리고 쭉 보면 독단적 일방적이다. 소통 미흡하다. 이게 2위 3위인데 이게 아까 얘기했던 윤 대통령이 바뀌는 발언들이 나오고 있어가지고 부정평가 2위에서 이 두 가지가 사라질지 아니면 말로만 그랬네 이렇게 하면서 오히려 더 악역량 악효과가 있을지는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소통 미흡은 여전히 잡히고 있습니다. 소통을 여기 보시면 쭉 한번 읽어보시면 통합 협치 부족도 있고 긍정에서는 여기에 소통이 있긴 있어요. 1% 이게 소통 잘 안 나오는데 갑자기 등장했네요. 얘도 그런데 여기 소통 미흡이 전체 60% 중에 9%니까 훨씬 더 많은 거거든요. 훨씬 더 많다. 아직 소통과 관련해서 아직 가야 될 길이 아주 아주 멀다. 그러니까요. 아니 이념이 제일 중요하다고 했던 대통령이 이념이 아니라 이제 민생이다. 소통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공산 전체주의나 반국가 세력 그런 발언들은 또 무엇인지 여기에 대해서 국민들이 해명을 하든 아니면 내가 잘못했다 인정을 하든 그런 어떤 프로세스가 필요해 보인다 이런 생각 하실 것 같아요. 그렇죠. 그게 안 되다 보니까 진정성이 있느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것이고 그래요. 자 인사 문제도 계속 나와 있고 인사 문제 항상 있는데 지금 좀 줄었다는 건 김행 청문회 국면이 아니기 때문에 줄어 있다. 좀 빠진 거죠. 여기 보시면 후쿠시마 고염수는 여전히 남아있고 2차 방류의 그 결과 어떻게 나타날지 일본 관계도 여전히 나타나 있고요. 그다음에 밑에 여기 있네요. 검찰 검찰 이렇게 나타나 김건희 여사 또 등장했습니다. 이름으로 1%로 여기 연구개발 R&D 예산 축소인데 계속 나와있네요. 이거 내년에 계속 축소하면 대학들이 정말 힘들어지는 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좀 이렇게 4차 산업이네 무슨 몇 차 산업이네 해가지고 그렇게 좀 해보려고 해서 학생들 많이 뽑은 데 있잖아요. 거기 진짜 이거 연구개발 그만 두란 얘기가 되는 겁니다. 난감하죠. 지금 이런 상황에서 그러면 이렇게 연구개발 예산을 축소해버리면 공부하시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국민분들 중에 그런 분들이 격차가 굉장히 커져요. 그러면 집이 좀 살만한 사람만 공부를 하라는 얘기가 되는데 그럼 우리나라 이거 유지가 될런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되면 자 국회에서 예산 어떻게 다시 또 평가하고 그렇죠 바꿀지는 모르겠지만 국민들의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국회에서 여야가 여야 협치도 한다고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으니까 이것도 바로 잡아야 된다. 이런 말씀들인데 자 글쎄요. 모르겠습니다. 다음 주까지 좀 봐야 윤 대통령의 발언들 이번 주에 많이 쏟아냈으니까 어떻게 좀 반영되는지 봐야 될 것 같은데 현재로서는 30%까지 긍정평가가 304명이다. 거의 20%까지 가까이 와 있다. 이래서 이 대통령실에서도 좀 위기감을 느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바뀐다고 얘기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바꿀 때 싹 바꾸지 않으면 꼬리 자르기 한다는 얘기 듣죠. 물타기 한다는 얘기 듣는 거고 진짜 그 어떤 사람의 인식 속에 굉장히 강한 인상을 주려면 정말 새롭고 파격적인 게 들어가던가 반복적으로 7회 이상이 반복돼야 되는데 지금은 지금은 소통 글쎄요. 이걸 가지고 뭡니까 도어 스테핑을 다시 부활을 시키겠다라고 한들 거기에 대해 기대감이 생길까요? 새로울까요? 진짜 파격적 소통을 해야 돼요. 파격적 소통 그래요. 이재명 대표 아직까지 안 만나고 있다는 거 이것도 참 글쎄요. 이것도 계속 평가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야당 대표를 아직까지 안 만나고 있다. 야당 대표가 이재명 대표가 가장 큰 당의 대표이기도 하지만 작은 정당들도 있습니다. 6석인 정의당 한석인 정당이 3개나 있지 않습니까? 네. 다 같이 만나서 커피 한 잔 하면 이재명 대표가 만나기 싫으면 다른 대표를 보고 얘기하면 되잖아요. 저는 그런 운용의 미가 있지 않습니까?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제가 생각했을 때 이재명 대표 만나라는 얘기가 있을 때 아무 얘기 없잖아요. 김기현 대표 만나라고 하는데 달라졌다고 하면 그럼 여야 대표 다 같이 만나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그렇죠? 다 같이 만나자. 이재명 대표 단독이 아니면 그런 일들이 없지 않았잖아요. 모든 정부들이 다 있었습니다. 다 같이 만나서 이재명 대표 잠깐 3, 4번 티타임은 잠깐 하든지 이런 식으로 다시 또 던질 수가 있는데 그럼요. 당이 5개다 그러면 1시간 만나면 한 10여 분씩 다 배분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만날 수도 있고 다 같이 만날 수도 있고요. 다 같이 만나면 이재명 대표와 독대하는 게 부담이라면 부담을 엄청 줄일 수가 있어요. 여러 가지 방법도 있고 민주당한테 다시 또 제안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만나는데 다 같이 만나고 이런 식으로 만날 때 그리고 예전에 김영삼 대통령이 칼국수 같은 거 많이 먹었잖아요. 뭘 먹으면 시간이 많이 갑니다. 그리고 먹으면 포만감 때문에 사람이 너그러워지잖아요. 그러면 야당 대표들이 다 뭐 그래 좋고 잘 삽시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또 분위기 화기애해진다 이렇게 되는 건데 민생만 얘기할 수도 있고 정치 얘기하지 말고 정치 얘기하지 맙시다 이럴 수도 있는 거고 의대정원 얘기도 거기서 또 할 수도 있고 그러면 이제 의대정원 잘 풀면 손 한번 잡으시다가 될 수 있는데 그런 거를 좀 해줘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답은 계속 보입니다. 보이고 여기저기서 말을 많이 해줘요. 그럼요. 그 정답을 계속 피해서 가니까 참 간단치가 않네. 다음 주까지 한번 저희가 이사는 어떻게 보죠.